XSFM입니다. P O D E R A 저는 안양의 쿨러너 XX입니다. 최근 소소하게 좋게 된 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 긴 사연이에요. 네 그 슬쩍 대본을 펼쳐봤는데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궁금했던 궁금했던 장르에요. 어 맞아 이런 거 꽤 많은 분들이 그러실 거예요. 진짜 궁금했어 라는 장르이긴 합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떤 정보로서도 가치도 있는 것 같고 전형적 장르입니다만 요파시에서는 소개된 적이 없어요. 그러게요. 병균이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작년 여름이었습니다. 병균이? 어. 져. 그렇죠. 병균이. 병균이는 아빠가 20년 만에 마련한 새 차의 이름인데요. 아하. 작년 여름에. 네. 사실 아버님이 20년간 한 차를 타고 다니셨다면 네. 물론 이 옆에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으로 신차를 뽑으셨고 그동안은 계속 중고차를 갈아타셨을 수도 있지만 아. 그게 아니고 20년간 한 대의 차를 타셨다면 네네. 아버님은 중급 이상의 차량 관리 실력을 가진 분이죠. 그렇죠. 사실 근데 이 전세대의 어떤 자동차에 대한 관점 자체는 10년은 기본이긴 한 것 같아요. 아유 네. 10년이 뭐예요. 그냥 평생 한 두 대 탄다. 한 두 대 탄다. 그렇죠. 정도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네. 네. 제가 초등학생 때 아빠가 멀쩡한 아파트 입구를 들이받고 피해차를 한 이유로 처음으로 장만한 차입니다. 네.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러면은 XX가 작년까지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은 그렇죠. 아닌 건 저희가 알아요. 그렇다면은 초등학생 이후로는 차가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없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 같은데요. 은퇴도 얼마 안 남으셨고 자식들 다 독립하면 두 분이 놀러가거나 어디 갈 때 필요할 것 같다며 그동안 차 안 쓰셨군요. 어느 날 차를 계약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차를 사놓고 주말에만 쓰니 아 또 은퇴를 얼마 안 남기신 분이면은 이제 또 뭐 대중교통으로 출퇴근하는 게 생활화되셔가지고 그런 그루틴은 안 깨고 네. 새 차가 지하주차장에 방치되어 있는 날이 많아져서 제가 매달 차 사용료를 지불하고 출퇴근 때 쓰기로 했습니다. 아 이런 부모랜트카들 있죠 더러. 네. 물론 기름값이나 차 정비 비용도 제가 내고요. 일종의 갭투자죠. 네. 본인 내는 거 없이. 운전면허는 있지만 차를 몰아본 적이 없어서 처음으로 내 차가 생기니 과로 물론 아빠 차지만 과로 너무 좋더라고요.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되지 않나요 보통? 부모님 차가 첫 차인 경우들. 그렇죠. 저는 아니었습니다만 저는 거의 뭐 제가 아는 사람 열의 아홉은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지어줬어요. 일단 이름을 지어줘요. 열의 아홉이요? 아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름 꽤 많이 지어줘요. 열의 아홉이 그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우리 청취자들은 다 차에 이름을 지어줘요? 그러게요. 방토도 기억나네요. 네. 차종의 앞자를 따서 소. 뭐 소스컬레이드나 뭐 소니게이드 소인지로 뭐 이런 차들 있죠? 소. 밝을 병 고를 균을 써서 소병균이라고 지었습니다. 사실 이 이름은 제가 태어났을 때 할아버지가 지은 이름 후보 중 하나였는데요. 심소병균이 되는 건가요? 아, 옆에 있군요. 할아버지가 적어둔 종이를 어머니가 갖고 계셔서 봤는데 태어난 날짜에 시까지 적혀 있는 거면 여자아이인 걸 아셨을 텐데 왜 이런 이름을 생각하셨나 싶지만 할아버지의 뜻을 받아 밝고 좋은 길만 가자는 의미로 병균이라고 지었습니다. 하고 짤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옛날에 어딘가에서 이름을 받아와가지고 손녀가 나오면 이 이름을 붙여야겠다 라고 생각해서 적어오신 이름 같아요. 심 병균 이렇게 써있고 밝을 병 고를 균. 누가 모를까 봐 그것도 적어놨어요. 심X씨는 병균씨가 될 뻔했군요. 그렇군요. 괜찮아 또 제가 아는 친구들 중에서도 스무살 때 개명하려지만 뭐가 문제야? 어쨌든 확실한 것은 할아버지의 의사를 부모님이 심X씨의 어머니인지 아버님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잘 거부를 하셨네요. 그러게요. 커트는 됐어요. 다행입니다. 맞아요. 그런 부모님이 계시죠. 이건 절대 못 어긴다면서 예를 들어 가문의 돌림자 법칙 돌림자가 있는 것까지는 좋은데 돌림자 법칙을 지키다 보니까 내 이름이 제일 이상한 때가 있거든요. 그걸 못 바꿔주고 그냥 가는 할아버지가 뭐라 그런다며 그런 경우는 돌림자 족보에 있는 족보에 올리는 돌림자 이름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죠. 맞아요. 그게 어떤 옵션이 아예 정해져 있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 옵션이 언제부터 이렇게 뭐랄까 유돌이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도 족보에는 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아 그래요? 그 돌림자 X자 돌림인가 그래서 안X이라고 따로 있고 그냥 이제 실제 이름은 안승준으로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땐 그게 이상했죠. 뭐 하자는 건가 굳이 그러게요. 그런데 뭐 아 그러게요. 그것이 어떤 세대의 변화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네요. 이름이 두 개인 한국인들 도로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그나마 어떤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 세대와의 어떤 선을 긋기 위해서 한 유돌이인지 그런 건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그런 노력들은 꽤나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제가 가장 궁금한 건 전 전 세대와의 어떤 선을 끊으려는 노력들은 언제나 있어 왔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건가요? 이게 가부장제의 증거임에도 불구하고 딸들도 그런 게 있는 집안이 있다는 게 가장 궁금해요. 어쩌다 그렇게 된 것인가. 다 없어져야 한다면. 여튼 아무튼 병균이는 아니게 되신 XX씨는 차라리 병균이라고 지으셨어요. 그리고 지난해 11월부터 병균이와 본격적으로 함께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7개월 정도 됐는데 내비 기준으로 5,500km 정도 탔는데요. 출퇴근 하시는군요. 내비 기준으로 딱히 하는 이유가 있나요? 차의 기준보다 내비 기준이 더 정확한 건가? 내비에 그게 적히는 걸 보는 분들은 모르는 길 아는 길도 내비 키죠. 그렇죠. 연비 파악하고 자세한 거 알려준다고 보험료 관련된 정보도 정산해주고 맞아요. 혼자 벽이나 기둥에 긁고 다녀서 아빠가 속으로 눈물 흘릴 만큼 외관은 많이 망가졌지만 그래도 다행히 큰 사고 없이 잘 타고 있습니다. 아주 기묘한 문장입니다. 그러게요. 문제가 없었다는 듯 말하고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내가 안 다쳤으니 다행인 거 아니냐 물론 뭐 그렇습니다. 게다가 자율주행차가 아닐 텐데 혼자라는 단어가 문장에 들어가 있다는 것이 독특합니다. 혼자 벽이나 기둥에 긁고 다녔다는 게 시X씨가 걷다가 엘복으로 뭘 때려타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거의 이 문장을 위해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닐까 의심스러울 정도로 네가 그랬지 이러면서 차하고 싸우고 내린 다음에 자아를 부여함으로 인해서 탓을 돌리기 위해서 이름을 지은 게 아닐까 할 정도로 이상한 문장이에요. 외관이 많이 망가졌지만 큰 사고가 없다니 자 병균이는 그렇게 생각 안 할 겁니다. 물론 소소한 사건은 몇 번 있긴 했어요. 가령 밤늦게 퇴근해서 주차할 곳이 없어 다른 차들이 아파트 앞에 세워둔 걸 보고 저도 거기에 세워뒀는데 다음날 아침 출근하려고 보니 차가 없더라고요. 옛날 아파트 사는 초보 운전자들이 당하는 문제죠. 자리가 없다 보니까 어딘가에 대는데 그 어딘가에 먼저 댄 사람들은 일찍 나가려고 작정한 사람들이죠. 이게 뭐지 하고 바닥을 보니 차가 있던 자리 옆 보도블럭에 주정차 금지구역이라 차를 견인했다는 종이가 붙어있는 걸 발견했고 출근 전 견인된 차를 찾으러 갔던 적이 있고요. 오전 8시 전에 차를 옮기면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가로에 써져 있는데 그러면은 이게 오전 8시 이후에는 진짜로 견인차가 한 바퀴 돌았다는 뜻인가 아니면 신고를 했다는 뜻인가 지자체의 궁여지책이죠. 아침에 렉카에 실려가는 차가 있다. 그럼 그건 이런 겁니다. 그렇군요. 지하주차장에서 차를 뺐는데 오른쪽 뒷바퀴 쪽에 차 옆차 번호판이 걸려서 옆차에 흠집 하나 없이 번호판만 뽑아낸 적도 있어요. 이런 신묘한 기술은 저는 영화 트랜스포터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유럽의 좁은 골목을 막 아우디로 질주하는 이런 이 문장도 굉장히 진짜 병균이의 어떤 자를 부여한 상태에서 이해해야 좀 말이 되는 그렇죠. 차주가 내려서 우와 너 이렇게 했어? 라면서 차와 다시 이야기하죠. 그때는 정말 큰 소리가 나서 식겁했는데 바로 차주 분께 연락해서 사과를 드리고 차에 흠집 없이 번호판만 빠진 걸 같이 확인하고 나서 교체 비용만 드렸어요. 오히려 병균이 뒷바퀴 부분이 벌어져서 아빠랑 힘으로 끼워 맞추느라 병균이가 고생했어요. 하하하하 아니 병균이 너무 하대당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일단 노상에서 심X씨와 병균이를 만나고 싶지 않아요. 이거 전문가한테 맡겨야 될 일 뒷바퀴의 어떤 부분이 물론 휠 부분인 거겠죠? 아니 잠깐만 어떻게 기본적으로 어떻게 번호판을 뽑아내고 청취자 여러분 저희와 같이 상상해 주세요. 번호판은 휠을 벌릴 만큼 강력하지 않아요. A? 팩트 A? 그렇죠. 그렇다면 휠과 러버 사이가 벌어진 것일 텐데 이걸 사람이 그냥 땡겨서 모양대로 맞춘다고 원래 수준의 공기압은 차치하고서라도 여러가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을 리가 만무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일단 전 길에서 심XX씨 만나고 싶지 않다. 그렇게 몇 번 우여곡절을 겪고 나니 자신감이 생겨 우여자신감이 생겨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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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의 문장이다 우여곡절을 겪고라니 자신감이 생겼다 이런 분들 꼭 있어요 자신감과 어떤 뭐랄까 성찰을 약간 헷갈려서 이게 사람마다 참 다르죠 그러니까요 대부분의 일반의 상식 제가 믿는 일반의 상식으로는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 위축되고 신중해지고 성찰을 해야 되는데 지금 X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나는 흠집 없이 뺄 수 있다? 뭐 약간 이런 견인할라며 확 그냥 흠집 없이 번호판을 떼어버려니까 이젠 운전할 때 처음보다 시트를 뒤로 많이 눕히고 한쪽 팔은 시건방식에 창문에 걸치고 한손으로 운전하기도 합니다 물론 잠깐 하고 내리는데 그래도 이거 진짜 해보고 싶었는데 어른된 느낌도 들고 꽤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그렇죠 X가 생각하는 어른이라는 것은 여기저기 긁으며 한손으로 운전하는 거드름을 피는 뭔가 왜곡된 사항이 분명히 윤현 시절에 하나 있었다 우리는 그것을 추적해봐야 된다 네 당신이 생각하는 어른은 어떤 조폭 영화에서 나온 것인가 아니면 GTA냐 아 그렇죠 네 크레이지 택시라든가 사건은 저의 이 시건방진과 자만 때문에 생겼습니다 며칠 전 야근을 끝내고 퇴근하려고 차에 타서 시동을 걸고 보니 남은 주행거리가 55km로 뜨더라고요 네 제 차는 주행거리 80km 남았다고 하면 그때부터 워닝을 띄웁니다 주유 사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럼 OK를 눌러주면 좀 더 가다가 65km 60km 40km 이때 계속 얘기해줍니다 점점 더 자주 얘기해요 그래요? 킬로수를 얘기해줘요? 40km 됐다 기름 넣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죠 아 그 수치를 얘기해주는군요 네 제 차는 그렇진 않는데 항상 궁금했거든요 정말 언제까지 갈 수 있을까 뭐 약간 이런 거 근데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보통 알고 있을 때 주유 사인이 들어오고 50km 정도 간다고 생각하면 된다 평균 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뭐 굉장히 오래된 정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우리 미국에서 남XX씨가 지난번에 보내주신 사연 있잖아요 그렇죠 이 동네에는 무서운 백인들이 나올 것 같아서 사람 많은 데 가서 주유하고 그러고 보니까 주유 사연이 한 번 있긴 있었대 이런 정도의 분위기면 기름이 떨어질 수도 있어요 길에서 특히나 대륙 있고 이러면 이 사연을 보면서 안수준 군이 읽는 걸 보면서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한국 땅에서 자고로 기름 떨어질 일 흔치 않아요 제가 예전에 한 번 한 10년도 넘은 것 같습니다만 주유 사연이 들어왔는데 일단 출발을 했어요 근데 고속도로를 탈 일이었던 것 같아요 혼자 운전을 하고 있었고요 네 가다가 주유소가 나오겠지 하고 동네에서 주유를 하고 출발한 게 아니라 고속도로를 진입하고 고속도로에서 넣어야지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몇 개를 스킵하자마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달리는데 내가 생각했을 때 꽤 달린 것 같아 그리고 다음 주유소 그때만 해도 내비가 다음 주유소를 안 내주고 이런 게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제가 가면서 보험사에다 전화했어요 제가요 혹시 모르겠으니 살려주세요 누가 봐도 지금 제가 곧 멈출 것 같은데요 제가 주유소에 들어오고 나서 한 50km를 달리고 있어요 근데 도로 표지판에 보니까 다음 주유소가 나올 기미가 안 보이는데요 멈출 때 어떻게 멈춰요? 기름이 다 떨어졌을 때는 궁금하죠 다 떨어졌을 때는 어떤 식으로 툴툴툴툴툴툴하고 멈추는지 아니면 갑자기 펑 하면서 뭐 이렇게 연기가 나면서 멈추는지 폭발하는지 게임 오버가 이렇게 뜨는지 저는 뭐 분해가 되는지 산화가 되는지 그런 걸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생각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변에서도 없었으니까 그런 케이스가 그래서 보험사분하고 통화했을 때 물어봤더니 조금씩 조금씩 멈춘다 갑자기 막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로 멈추진 않는데 그렇죠 조금씩 조금씩 속도가 줄어들면서 멈출 것이다 기름이 없었다고 해서 브레이크가 말 안 듣고 에잇? 굶겨? 이러면서 병균이가 성질을 내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걸 물어보면서 달렸던 기억이 나네요 마치 이제 저는 곧 죽어요 죽을 땐 어떤 느낌인가요? 신과 통화를 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고통 없이 갈 수 있나요? 그런데 정말로 기적같이 신을 만난 것처럼 네 그렇죠 주유소 나와요 주유소가 나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너무 다행이었지만 한편으로는 역시 기적의 반대 나에게 재앙은 일어나지 않는구나 좀 실망인걸 한국에서는 이거 경험하기 어려워요 그러게요 정말로 쿠폰이 섞인 상태였거든요 아직 차에 대해 잘 모르다 보니 지도 앱에 뜨는 거리와 차의 남은 거리수만 생각했고 이 정도면 왕복을 해도 15km 나갈 수 있으니 문제없겠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앱으로 실제 주행 이력만 확인해봤어도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겠지만 그때는 뭘 몰랐으니 충분할 거라 생각하며 바로 퇴근하기로 했습니다 늦은 시간에 퇴근하니 도로에는 차가 별로 없고 밤에 운전을 좋아하는지라 액셀을 신나게 밟으며 분노의 질주 빈디젤에 빙의한 기분으로 즐겁게 퇴근했습니다 자 신트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분노의 질주 배우들처럼 운전하면 차에 써있는 그 연비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반에서 3분의 1쯤 갑니다 게다가 타이어 마모가 빠르기 때문에 연비는 더 나빠집니다 그리고 다음날 여느 날처럼 평범하게 병균이와 출근길에 올랐습니다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빨간불이 어젯밤에 들어왔는데 다음날 또 가고 있어요 그냥 그렇죠 우리 지금 오랫동안 운전해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아는 거 있지 않습니까 시동 켤 때 들어가는 기름이 또 왕창 쓰였습니다 내비가 평소와 다른 방향으로 갈아길래 식히는 대로 했습니다 자 똑같은 출근길인데 내비가 다른 방향을 식혔다는 건 전체적으로 차가 막힌다는 거죠 그렇겠죠 평소처럼 요파씨를 틀어놓고 운전하다 보니 문득 어제 상황이 생각나더라고요 차에 남은 기름을 확인해보니 36에서 7km쯤 떴던 것 같습니다 자 계산 방법 이제까지 쓰던 평균 연비 곱하기 남은 기름 을 말하는 거죠 회사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출근 시간보다 일찍 나왔으니 목적지에 들렀다가 자주 가는 주유소로 가서 주유를 하고 회사로 가면 되겠구나 아침에 주유 할인 쿠폰도 왔겠다 어제 안 하고 참길 잘했다 속으로 칭찬하며 신나게 가고 있었습니다 네 와중에 또 주유 할인 쿠폰은 왔네요 정말로 늘 차가 많아 평일 오전임에도 이미 주차장 같은 구간을 지나고 있었습니다 출근하면서 늘 보던 상황이라 평소처럼 브레이크를 밟았다 뗐다 하며 천천히 뒤차 꽁무니를 따라가고 있었습니다 역시 이 길은 차가 막히는구나 생각하며 계기판을 봤는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날은 운전하는 내내 차에 남은 기름이 신경쓰여서 틈틈이 남은 거리수를 체크했는데 차는 좀 전과 거의 비슷한 위치에 서있는데 남은 기름이 줄었더라고요 잘못 봤나 보다 하고 한참 찔끔찔끔 앞으로 나가다가 다시 보니 또 거리수가 줄어 있었습니다 내연기관 차량이 기름 쓰는 법에 대해 모를 때 그렇죠 나는 가만히 앉아있는데 택시비가 왜 올라가나 성질이 나죠 택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특히나 한국 택시는요 차가 달리지도 않았는데 왜 그러지 생각하다가 문득 예전에 친구가 했던 말이 생각났습니다 길이 막히는데 기름이 거의 떨어지기 직전이라 최대한 브레이크를 안 밟고 극가성비 운전을 해서 주유소까지 갔다는 이야기였어요 이게 이제 그 20대 초반에 돈은 없는데 차만 있는 친구들 애기에서 가끔 볼 수 있는 경험이죠 그때는 아무것도 모를 때라 브레이크랑 기름이 뭔 상관이야 했는데 그때 그 이야기가 무슨 뜻인지 지금 깨달은 거죠 브레이크를 많이 밟으면 기름이 떨어진다 지금 알았어요 지금 차가 막혀서 계속 브레이크를 밟으니 기름이 더 빨리 떨어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하시는 이유간에서 20km 출근길 중에 뭐 한 17,8km 남았을 텐데 기름 남았다고 계기판에 떠 있는 건 30km, 29km 이랬을 거란 말이에요 갑자기 마음이 초조해졌습니다 차가 달릴 때만 기름을 쓰는 게 아니니 당연히 거리 이상으로 기름을 쓰는 건데 그걸 이제야 하필 기름은 별로 없고 고객길에 갇힌 순간에 깨닫다니 깨달았지만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지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브레이크 밟는 것을 최대한 줄이고 해야 한다면 최대한 발을 공손하게 느리게 밟는 것 뿐이었습니다 운전 습관 하나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꽉 밟죠 공인연비를 보시고 공인연비가 너무 심각한 개거짓말이다 이렇게 느껴지신다면 당신의 운전 습관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게다가 새 차잖아요 관리가 잘 된 새게 밟으면 기름을 더 많이 먹을 것 같아 무서워졌거든요 운전 연수 받을 때 강사님이 진짜 운전 잘하는 사람은 회장님을 뒤에 태운 듯이 브레이크를 밟는지도 모르게 스무스하게 운전한다고 했었는데 이게 그게 있듯이구나 하고 온몸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렇죠 어른들은 항상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죠 진짜 운전 잘하는 건 멈출 때 티가 안 나게 멈추는 것이다 그렇죠 코너링도 잘하고 코너링까지는 뭐 또 회장님을 뒤튜했다고 그런데 항상 저도 이런 말을 많이 듣고 아버지한테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멈출 때 부드럽게 멈추는 게 진짜 기술이라고 제가 이 강박에서 이 몇 년 사이에 겨우 벗어났어요 운전을 한 지 10몇 년이 됐는데도 언제나 브레이크를 최대한 덜 밟아야 된다 이런 강박이 있었거든요 맞아요 공인연비 씨름하고 매차하고 공인연비 내가 맞춘다 이러면서 최근에 드디어 한 6년 몰았는데 공인연비보다 0.3km 정도 줄었어요 6년 만에 줄인 게 처음인 건가요 그러면 그동안은 공인연비를 맞췄죠 공인연비 이상일 때도 있었고 항상 강박적으로 안 밟으려고 애를 썼거든요 그렇게 가상의 회장님을 태운 듯 그렇죠 본의 아니게 천천히 운전하다 보니 눈앞에 주유소가 포였습니다 가상의 회장님 너무 만화의 어떤 한 장면이 떠오르네요 이렇게 투명한 어떤 회장님이 뒤에 앉아있고 연비 잔소리하고 그리고 또 이제 어떤 그 뭐랄까 편견 속에 있는 회장님의 모습은 또 우리랑 사모 다를 수가 있습니다 네 아까 그 어른의 모습 조금씩 다르듯이 평소에는 비싸서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곳에서 그렇죠 그거 아세요? 처음 볼 때 비싸죠? 그럼 다신 안 봅니다 아무리 우리 집 앞에 있어도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던 그곳에서 광채가 나는 느낌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차를 빼서 주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으로 차선을 바꾸려는데 주유소 앞에 붙은 가격이 보였습니다 휘발유 리터당 1570원 해외의 제이슨 청취자 여러분 한국은 요즘 이쯤 합니다 내가 가는 주유소는 1500원 초반인데 또 찌질함이 사업을 막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70원이라는 가격 차이가 그때는 70만원 차이인 듯 저를 압박했습니다 매우 그렇죠 2만원짜리 치킨은 고민 안하고 치즈볼까지 시키면서 우리는 뭘 할 때마다 치킨 탓을 하죠 그러게요 치킨은 사면서 마치 뭐 뭐 뭐 뭐 변기보다 더러워 할 때 그렇죠 변기 괴롭히고 변기 전 또 왜요 이런 느낌처럼 치킨도 언제나 이런 비교 대상이 되곤 합니다 치킨은 고민 안하고 치즈볼까지 시키면서 70원은 왜 그리 아깝던지 잠시 갈등하던 사이 정체가 조금 풀리면서 앞차들이 속도를 내기 시작했고 과감하게 그 주소를 패스하기로 했습니다 아이고 간사해 그러니까요 사람이 또 일이 안 되려면 지금 결론은 모르겠습니다만 일이 안 되려면 또 이런 잘못된 선택을 하는 순간 한 서너 번씩은 겹쳐있죠 제가 이 이야기 들을 때마다 설명충처럼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제가 첫 차를 샀을 때 중고차였는데 그러니까 2007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요 차를 받아서 인수해서 중고를 샀죠 그 파는 분한테 직거래를 했습니다 청주에서 샀습니다 청주에서 서울까지 옵니다 그러고서 이제 기름을 다 써서 기름을 넣으러 시내 어딘가에 갔습니다 아직도 똑똑히 기억합니다 리터당 2,048원이었습니다 현재까지도 우리나라에서 휘발유값이 제일 비쌀 때 저는 차를 샀어요 개중에 제일 비싼 곳에서 넣었어요 그때 어디 돌아다니면서 기름을 넣을 때 부모님 뵈러 갈 때 부모님 집 근처 가면 1,800원대 초반이 있었어요 아싸 이러면서 넣었어요 물을 섞었어도 좋아 이러면서 그렇게 겪다 보니까 연료비에 조금 느슨해진 거예요 관대하군요 네 급하면 비싼 거 아니야 이러면서 넣고 이러는 습관이 그렇게 생겼어요 네 네 하지만 O씨는 아마 1,500원대 일때부터 운전을 시작하셨던 것 같아요 혹은 1,400원대 일때부터 평소에 운전하다 그 주유소를 보면 여긴 주변에 아무것도 없는데 기름값이 왜 이리 비싸라고 했더니 저 같은 사람들 때문이었나 봐요 그렇게 첫 번째 기회를 지나치고 아 시내로 가는군요 시내로 가는 혼잡한 길에 접어들었고 저는 계속 갈등했습니다 주유소에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고가 도로를 타고 간선로를 타고 나면 그 후로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주유할 곳이 없는 상황 네 하지만 눈에 보이는 주유소는 서울 시내 한복판에 있는 곳이라 가격이 어마어마했고 그렇죠 그렇죠 3,400원 올라가죠 아까처럼 차라도 막히면 좀 더 고민해보겠는데 왜 하필 정체가 풀리기 시작했는지 신호에 걸릴 때가 아니고는 차가 설 일이 점점 없어졌습니다 자연히 고민할 시간도 줄어들었고요 이런 XX 같은 분들을 위해서 셀프 주유를 하잖아요 요즘은 5리터를 넣는다고 2리터를 넣는다고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기계가 당신한테는 영수증 종이도 아깝다 이러면서 영수증 안 주려고 그러고 그러지 않는다고요 2리터 넣으면 돼요 하긴 지금 셀프 주유소 아닐 때는 예를 들어서 만 원 이하로 넣어본 적이 없긴 하네요 사실 저는 8,000원이요 옛날에 스쿠터 타고 다닐 때는 5,000원 넣고 8,000원 넣는다고 누가 뭐라 그랬다는 얘기 단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만 그렇게 넣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없죠 그렇죠 머리는 복잡하지만 몸은 습관적으로 앞차리를 따라 달리다 보니 금방 시내에 도착했습니다 시내에서 신호가 걸렸고 저는 본능적으로 깨달았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안전하게 주유를 하고 갈 것인지 도박을 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타이밍이 온 거죠 이걸 이렇게 심각하게 여기신다는 점에서 하나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양반은 넣을 때마다 가득이다 그럴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 1,570원이면요 만약에 X씨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 1,500원이었는데 70원 오바다 그렇죠 2리터 넣으면 140원 쓰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한 15kg에서 20kg 더 갈 수 있어요 신이 주신 마지막 기회였지만 선뜻 결정할 수 없었어요 이미 어제 잘못 판단해서 빠르게 줄어드는 기름에 멘붕인 상태가 되었고 이제 이 기름으로 목적지를 갈 수 있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고 그나마 싼 주유소는 지나쳤고 눈앞에 보이는 서울 시내의 주유소 가격은 터무니없이 비쌌고요 이 와중에 몇십원 비싸다고 고민하는 제 자신이 어이없기도 하고 어찌어찌 브레이크를 최대한 밟지 않으면서 가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놀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예전에 선배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선배 이거는 뭐 저기 뭐야 리버브 처리를 좀 잘 왜요? 돌아가셨어요 이분은? 아니 왠지 존재하지 않는 목소리 기억일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게다가 또 호따옴표를 쓰셔가지고 기름 안 넣다 죽은 사람 얘기인 것 같은 것처럼 들리잖아요 이거 리버브 잘 해주십시오 주유등 주황색인 건 아직 괜찮아 빨간 게 진짜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야 위험한 거야 빨간 게 진짜 위험하니까 빨간 것까지 가게 두지 마라 이 얘기인 거겠죠 그렇죠 이분은 심예슬 씨하고 어떻게 대화를 했을까요? 이걸 알았을 땐 이미 늦었을 텐데 진짜 위험해 신의 개시처럼 느껴졌습니다 아까부터 시민들과 국가가 지자체가 노력해서 만들어놓은 모든 인프라를 신의 탓으로 돌리고 있죠 신의 주유소를 지금 뒤에 회장님도 타 계시고 선배도 뒤에 타 있고 투명한 사람들이 가득 차 있는데 한 명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그렇죠 신도 도움이 되지 않고 있어요 계속 여기서 넣으라고 신은 계속 뭐라고 하고 있는데 없던 주유소를 만들어줬어 신이 아 좀 넣으라고 그럼 또 갖가지 핑계를 대면서 지나칩니다 아 근데 신의 잘못이 있죠 X 입장에서는 기름값을 깎아줬어야죠 브루스 올마이티처럼 신의 입장에서는 무조건 이따 하나 만들어줘 했는데 가격표를 안 바꾼 거야 그렇죠 조물주 C기나 돼가지고 그러니까요 기름값도 안 깎아주냐고 뭐라고 한 거죠 X가 그리고 그 생각이 틈과 동시에 본능적으로 계기판에 눈길이 갔습니다 목적지까지 남은 거리는 19km 차에 남은 기름으로 갈 수 있는 거리는 32km 주유등은 주황색 결론이 재밌습니다 그래 할 수 있겠다 아직 빨간색이 아니잖아 그런 뜻이 아니야 절대 빨간색으로 가지 말란 뜻이었어 이렇게 돼야 되는데 순간 등 뒤에서 주유소가 없어지고 그 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을 올려보니 고가도로 진입 전 주유소들이 모여있는 구간이 눈에 띄었습니다 가면서 여기 가격을 보고 정신 덜 차렸죠 아까보다 싸면 딱 출근할 정도만 주유하자 그래요 이 생각을 처음 하신 거야 내가 보기엔 지금 생각해보면 왜 굳이 자신과 하지 않아도 될 도박을 했는가 의문이 들지만 그땐 그게 합리적이란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쨌든 병균이가 아직 주유 표시를 빨갛게 바꾸지 않았으니까요 얘도 뭔가 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 마지막에 남아있는 심리인 것 같아요 뭐요 남탓 아니 그러니까 그 진짜 급했으면 뭔가 다른 기능이 있겠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끝을 본 적이 없으니까 모르는 미지의 세계잖아요 그렇죠 만약에 지금 안 되면 안 돼요 이런 말을 너무 이제 마님 같은 느낌인가 마님 지금 아니면 안 돼요 지도 최선을 다했구만요 라면서 역정을 드는 어떤 다른 옵션이 있잖아 뭐가 있을 거다 만약에 진짜 멈춘다면 이렇게 힘없이 무기력하게 멈추진 않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요 얘도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는 거 아니냐 써있는 대로 읽었어요 전 얘도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주황색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닐까 싶었고 괜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화 같은 거 보면 삐삐삐 하면서 카운트다운 하고 그렇죠 얘의 기계음으로 나나나나 나나나나 이렇게 하는 게 정말 긴급하게 느낌이 오는 뭔가가 있을 거라고 이제 다른 뭐가 있을 것이다 생각하는 거죠 근데 제 결론은 한 번만 봐주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뭐 예를 들어서 비상기름 통해서 쭉 올라와 아 차가 쟁여놓고 있던 게 있는 거야 쟁여놓고 있어 사실 내가 네가 이럴 줄 알았어 이러면서 세 번만 해줍니다 뭐 이러면서 우주의한 자식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은 것도 같은데 그러면서 듣지도 않은 얘기를 32km에 이러는 거 보면 이 차는 빨간색 옵션이 없지 않나 합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얘도 뭔가 될 것 같으니까 주황색으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닐까 싶었고 괜한 용기가 생겼습니다 제가 참 인류에 대해서 가장 이상하게 여기는 부분이에요 용기를 얻는 지점들이 참 달라요 그렇죠 자신감 용기 이런 게 아마 정의도 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32km 갈 수 있을 때 생기는 것 많은 분들이 고집 이런 아집 이런 걸 용기 이렇게 써보면 자의적인 거니까요 그렇게 말입니다 목표를 정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고요 짧은 시간 안에 굉장히 많은 심리적 변화도 있고 많은 사람들과 지금 만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벼워지니 배가 고파져서 차에 뒀던 두유를 하나 먹었습니다 O씨는 그거 안 드셨어도 걸어서 한 60, 70kg 더 가셨을 거예요 본인 배를 채울 때가 아니었지만 전 이 마음은 이해하거든요 뭔가가 해결됐을 때는 갑자기 배가 고파지죠 그건 진짜 이해해요 저도 그러니까요 저 같으면 기름을 넣고 나서 배가 고파지겠어요 해결됐다고 여길 때도 배가 고파질 수 있나 봐요 그런 거는 몰랐네요 그러니까 사람 진짜 다 달라 그리고 그제서야 내내 틀어둔 요파 씨가 귀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사연을 쓰자 증거를 남겨야 해 그렇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마음속 한구석에 남아있던 심리가 아니었을까 기껏해봤자 요파 씨가 사연 쓰는 정도에 좋게 된 일이겠지 대한민국 땅에서 그러니까요 이럴 사람이니 텍사스 한복판에 저러고 앉았죠 갖다 놔줘야 이제 코요테가 울고 뭐 그간 병균이랑 같이 다니면서 소소한 사건이 많았는데 다 조금씩 애매해서 사연을 쓰려다 말았는데 이번에야말로 사연감이 나왔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신호는 남았고 마침 앞에 있는 노란 트럭도 있고 색감이 알록달록하니 예쁘길래 빠르게 증거사진을 찍었습니다 사진은 메일과 함께 첨부했습니다 다시 보니 사진 찍는 사이에 거리가 1km 줄어 있었네요 하지만 그땐 아까의 불안을 다 잊고 이미 목적지에 도착한 듯 마음이 편해진 상태였습니다 신호가 다시 바뀌고 저는 최대한 다른 차들의 흐름에 거슬리지 않을 정도로 천천히 주행하며 주유소가 눈에 들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저 멀리 붙어있는 주유소들이 보이기 시작했고 가격을 확인한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리터당 1580원 이건 아니다 내가 이럴 거였으면 아까 진작에 주유했지 그 전에 본 것보다 무려 10원 원래 가는 주유소보다 무려 80원이나 비싼 가격이라니 이 돈에 나는 주유를 할 수 없다 그래요 이 비유 좋은 것 같아요 이런 성격이면 살다가 치킨을 먹어본 적이 없죠 누가 사줄 때 빼고 가격을 확인한 순간 깔끔하게 마음을 정리하고 그쪽에 눈길도 주지 않고 고가 도로에 진입했습니다 간선로만 가면 브레이크를 밟을 일이 별로 없을 테니 조심하기만 하면 충분히 승산이 있다 병균아 우리 한번 해보자 네? 대답도 못하겠고 해도 듣지도 않을 놈이 이런 말을 혼자 하며 파이팅을 다줬던 것 같아요 패기는 넘쳤지만 혹시 기름을 더 먹을까봐 잠시 요파씨도 끄고 괜히 요파씨 타질 혼자 침묵 속에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보통 에어컨이나 히터는 영향을 주겠죠 히터는 영향을 안 준다는 설도 있지만 에어컨은 영향을 주죠 무조건 히터는 그 열로 그냥 쓰는 거야? 그렇다 차에 따라 다르겠지만 히터는 연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요파씨는 별 영향을 안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요파씨도 끄고 혼자 침묵 속에 레이스를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간선로부터는 길이 막히지 않았고 브레이크를 최대한 안 밟고 주행이 가능했습니다 브레이크와 엑셀을 최소화하고 도로를 달리다 보니 기름이 줄어드는 속도가 현저히 줄었고 무엇보다 운전 스킬이 향상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운전 연수해준 강사님께 이게 당신이 말한 스무스한 운전이 맞느냐고 드디어 제자가 깨달음을 얻었다고 보여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차에 강사님까지 타겠습니다 차에 강사님까지 타겠습니다 지금 그분은 또 언제 돌아가셨어요? 조수석에 앉아계세요 회장님 옆에 아니지 강사님 옆에 조수석에 앉아계시죠 언제나 회장님 앞에 선배 태우고 회장님 태우고 지금 강사님 태우고 대화를 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침묵 속을 달려 운전이 당신이 말한 스무스한 운전이 맞나 아니야 이건 미친 짓이야 이러는데 뒷차가 얼마 힘든지 알아? 그렇게 침묵 속을 달려 첫 번째 목적지에 도착해서 일을 보고 자주 가는 주유소에 가고 보니 계기판에 남은 거리는 14km 아직도 주유 등은 주황색이었습니다 기름이 한 1리터에서 1.몇 리터 남았다는 겁니다 큰 우유 한 통보다 조금 남은 거예요 근데 예전에 언젠가 한번 저도 이 정도급으로 굉장히 다 쓰고 주유소를 갔더니 주유를 해주시는 분께서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큰일 날 뻔했네라는 걸 아시더라고요 근데 그 육안으로 보이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게 말이에요 그거를 딱 하시길래 그러게요? 라고 하면서 속으로 궁금하긴 했어요 이게 들어가는 양 당연히 가득이어라고 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양을 보고는 계산이 가능하잖아요 그렇죠 이 차가 평균 가득해봤자 얼마인데 완전 진짜 예를 들어서 50리터가 들어가네? 이런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그냥 눕는 순간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제 기억이 잘못된 거겠죠? 그거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투명인가요? 그전에 보셨던 차량? 그 태엽 돌아가는 거 보이고 되게 멋있겠다 그 스와치 같은 그런 느낌으로 스와치 끝까지 저에게 빨간불을 보여주지 않은 병균이가 대견했습니다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이분이 아까 저는 이 사진 지금 첨부해 주셨잖아요 앞에 노란 트럭도 입구에서 사진 찍었다고 했는데 그 문장에서 이분의 성격을 XX의 성격을 느낄 수 있었어요 뭐요? 누가 봐도 레미콘이잖아요 네 이 앞에 노란 트럭 해놓고 가로 열고 이렇게 물음표 해주셨는데 그냥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쓰고 싶은 대로 쓰는 스타일 있죠 저는 이 사진을 보고 트럭 없는데 이런 생각만 하고 지나갔어요 어면이 레미콘이잖아요 근데 이분 입구에서 그냥 중장비 차 다 똑같지 앞에 포크레인이 지나가도 트럭 레미콘이 지나가도 트럭 크레인이 지나가도 트럭 이럴 거거든요 장갑차가 지나가도 트럭 탱크가 지나가도 트럭 그런 느낌이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불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렇게 그냥 알아서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눈에 띕니다 이게 궁금하실 때는 차량 안에 있는 조금 두꺼운 차 설명서를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저와 병균이의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에 기뻐하며 만탕으로 주유를 한 저는 신뢰의 동행 병균이는 이제 아버지가 주말에 타실 때 엉엉 웁니다 그렇죠 시동 걸리는 소리가 다르죠 아버지 왜 이제 오셨어요 이러면서 제발 평일에 운행하지 못하게 해달라 당신 딸 있잖아요 제발 못하게 좀 해주세요 죽을 뻔했다며 하지만 또 안타깝게 아버지는 그 사인을 듣지 못하시고 저한테 빨간불에 대해 알려준 언니는 도대체 몇 킬로가 남을 때까지 주유를 안 했던 것일까 궁금해졌습니다 그 언니는 모르셨을 거예요 그 전에 돌아가셨을 거예요 차가 폭발해서 하지만 궁금증은 궁금증으로 두고 앞으로는 무리한 시도는 하지 않으려고요 괜히 돈 좀 아껴보겠다고 무리하다가 셀프로 인생 난이도를 높여서 좋게 될 뻔하고 나니 긴가민가 할 땐 해야겠다 특히 주유는 애매하면 무조건 하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뻥치지 마세요 그냥 다음에도 또 분명히 이럴 것 같아 저도 그럴 것 같습니다 1530원 이러면서 발끈 그냥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 쓰는 문장의 것이다 짧게 쓰려고 했는데 또 너무 길어졌네요 네 고맙습니다 아니 뭐 요즘은 언제 이런 식으로 갈등을 때리느냐 저도 집 주변에 주유소들이 싸질 않아요 좀 나가는데 정 바쁠 때는 그리고 또 한 경우 바쁠 때를 제외하면 세차하는 주유소 즐겨가는 곳이 있죠 그렇죠 쿠폰 비 오기 전날 뭐 거기서 넣기 애매한데 뭐 며칠이 걸려있다 하루 이틀 정도 못 간다 뭐 이랬을 때는 5리터 10리터씩 넣죠 네 그런 방법으로 살아야 돼요 네 근데 그런 건 없나요 왜 배터리도 이제 충전을 그것도 낭설이라고 그랬나 그러니까 배터리를 오래가기 하기 위해서는 풀로 다 쓰고 전 그런 얘기는 잘 다 못 들어봤는데요 왜 그런 얘기 많잖아 그래요 많이 핸드폰 같은 경우도 아 네 0%가 될 때까지 해서 충전을 하면은 뭐 기억이 안 나네 그게 더 좋다라는 거니 나쁘다라는 건지 아무튼 배터리를 오래가게 한 습관이라는 건 분명히 존재하잖아요 아 네 이건 저 미술이랑 국문과가 논의할 문제는 아니고요 아니 근데 그런 얘기를 못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정답을 들어본 적 있어요 그렇죠 정답은 우리가 모르겠지만 네 제 노트북에도 그 100% 완충하지 않는 옵션이 있어요 그랬을 때 좀 배터리가 좋지 않다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차는 그런 거 없는 건가요 이렇게 가혹하게 남은 우유 한 통 정도로만 하는 걸 자주 하다 보면 뭐 차의 어떤 부분에 손상해 간다 이런 건 없는 건가 그러게 말이에요 궁금해지네요 엔진오일도 아니고 뭐 사실 상관없어요 기본적으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우리 자동차 가치 청취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도움 좀 주세요 일단 10%를 저희보다 좀 더 효과적으로 혼내주세요 근데 이 기름에 관한 문제는 정말 어떤 위기 그 사람 사람마다의 어떤 위기에 대한 다른 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것 같아요 네 어떤 분들은 절반 밑으로만 내려가도 불안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꼭 두 칸 이하는 절대 못 견디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네 그리고 100 뜨면 그때부터 무서워하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분 OO 같은 경우는 이제 뭐 그런 두려움이 없으신 건데 1 이상이면 직진 선배가 그렇게 희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없는데 이건 진짜 어떤 굉장히 큰 특징 중에 하나일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OO의 사연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성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해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 Gr-, V-U-T-R-A 감사합니다.